보여? 응 오쇼 아 두개 더 어 두개 더 우와 대박 대박 야 나봐 대박입니다 대박 쏘라 으쌰 그렇죠 야우 여그씨 이색거죠 이거 하아 할배소라 짠 찍 물찍 짠 안녕하세요 부부가 받으러입니다 오늘 또 회를 질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태안 내리에 있는 해수욕장에 나왔구요 오늘 소라하고 해삼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오면은 주먹소라 할배소라 나오는 곳이에요 주먹소라 할배소라 잡으러 출발합니다 출발 일단 소라 있으면 소라도 찾아보고요 해삼도 있으면 해삼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이 아주 동그란게 보름이네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여기 박대 서대도 있어 박대 서대 고기도 있어 박대 서대 고기도 있어 아 고기요 응 오늘도 더워요 날씨가 더운데 이제 물에 들어오니까 조금 시원해 물속은 좀 시원한거 같아 동네들이 또 간다 그래갖고 같이 일어나갔어요 열심히 또 다니면서 할배소라를 찾을시 할배소라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할배소라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일단 또 해삼도 있으면은 해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이 괜찮아요 깨끗해요 물색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야 오돌이 여기 맞네 오돌이도 있어 오돌이도 잡아야되는데 오돌이도 잡아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또 놓쳤어 오 놓쳤어 아이씨 오돌이 벌써 두개 놓쳤어 두마리 오돌이 여기 있다 아이씨 오돌이 저게 죽은 척하고 옆으로 딱 드는데 아이씨 자꾸 놓치네 오돌이를 여기도 오돌이가 꽤 나오네 오돌이가 꽤 나오는데 여긴 놓치고 있어요 오돌이 잡기 힘드네 오돌이 한 마리 잡으려 했더니 아 오돌이가 엄청 빨라요 집게로 오돌이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 보이시네요 짠 짠 짠 그래 바로 이거야 오늘 대상황종 잡았습니다 이거죠 오늘 대상황종 하나 잡았어요 오늘도 저 할배소라를 보러왔거든요 할배소라를 보러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할배소라 하나가 나와주네요 또 열심히 찾아 봅시다 역시 여기는 나왔다면 할배소라에요 할배소라 또 찾아 봅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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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우와 소라 할배소라 역시 할배소라가 있을 것 같았어 이거 뭐야 골뱅이가 이렇게 커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도 이렇게 물속에서 엄청 커요 나오니까 살아가시네 큰 구슬 우렁이 큰 구슬 우렁이예요 여기도 큰 구슬 우렁이네 오늘 대상황 아니니까 패스 다 어디갔어 몰라 소라 잡으러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뒤에 아닌데 저쪽으로 갔나 본데 저쪽으로 간 거 아니야 두 개 두 개 이만해 오우 대박 물이 어두워서 두 개다 우와 대박 대박 야 나봐 대박입니다 대박 해삼 해삼치 물찌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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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찌 찌익찌익찌익 어이 말도 싸네 소라 으쌰 그렇죠 와우 여그씨 이색거죠 이거 할배소라 여기 고기 박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푹 찍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푹 찍어 아 위에서 누르라고? 응 에이씨 아씨 어디갔어 물 흐리지마 밑으로 와 밑으로 위로 가지마 그런 바닥에 있지 짠 아우 사이즈 굿 야 오돌이 오돌이 하나 잡아보자 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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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돌이 요거 하나 잡기 힘드네 오 크다 크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제주씨 일로 와봐 빨리 와 어떤거야? 아 저거? 응 저런거 지분은 다 굴이던데 굴 같던데 아니야 오우 귀여워 빨리 와봐 소라 소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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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봤지 아 이게 소라여 이게 오우 대박 이게 소라여 이게 이게 소라여 이게 한 번만 하나 찌 이렇게 또 둘 찌 빨리 나와 이제 가자 이제 간주되어갖고 그래도 오늘도 주먹소라 할배소라 잡고 해삼 좀 잡고 철쌉니다 오늘 할배소라 할배소라 하고 해삼하고 오돌이도 한 마리 잡았어요 오돌이 오늘 되게 많이 놓쳤어요 많이 놓쳤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철쌉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